5살 아이와 함께 식당에 방문한 부부가 1인 1메뉴를 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는 사연이 전해져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앞접시 달라는 게 진상 부모, 민폐인가요? 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5살 아들을 키우고 있다고 밝힌 글쓴이 A씨는 남편 아들과 함께 중국집에 외식을 하러 갔었다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A씨는 요즘 1인 1메뉴 말이 많아서 넉넉하게 짜장면 2개, 탕수육 1개를 주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주문을 받던 식당 직원이 아이는 몇 살이에요? 라고 물었고 A씨는 5살이에요?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5살이면 1인분 먹을 나이 아닌가? 라고 의문을 표하며 주문을 받았다는데요. 이후 음식이 나오고 A씨는 직원에게 앞접시를 좀 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해서 한 그릇 만들면 안 된다며 불쾌한 기색을 내비쳤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어른 2명, 아이 1명 간 것 치고 적당히 시킨 거 아니냐, 앞접시 요구한 게 과한 요구냐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셋이 먹어도 탕수육 다 못 먹을 양인데 왜 저러냐? 요즘 사장님들 인심이 너무 팍팍하다, 진상 가게네요, 다른 데 가시는 게 좋을 듯, 5살이 어떻게 짜장면 한 그릇을 다 먹냐 등 글쓴이의 의견에 공감한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